요즘 날씨가 계속 춥네요. 내일 야유회가 있는데 걱정이에요. 1. 가까운 공원에 가보세요. 2. 야유회가 재미있었나 봐요. 3. 추운 날에는 집에서 쉬었어요. 4.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좋겠어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요즘 날씨가 계속 춥네요. 내일 야유회가 있는데 걱정이에요. 1. 가까운 공원에 가보세요. 2. 야유회가 재미있었나 봐요. 3. 추운 날에는 집에서 쉬었어요. 4.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좋겠어요. 4. 옷을анд ideas 4. 옷을服가요.